지구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.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옥청껏 외쳐서 한번 모금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두 통을 가득 메우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들이란 지구촌 아이들에게 엄마가 들어주세요. 사라지면 아이들이 1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JTS가 꾸준히 1년 동안 정규적으로 2번씩 하니까 시민분들도 좀 익숙해지시는 것 같고 이 모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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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